하! 와플 로봇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다니! 너희들 정말 강하구나! 뭘? 함께나 봐야 될 거야! 여기가 건포도 절벽이야. 하늘이 열리는 곳이지. 그럼 이 거대한 그림자는 바로… 하늘의… 성이… 진짜냐? 진짜로 저기 떠 있는 거냐고?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바닐라 왕국이야! 바닐리가 없어! 저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어? 치료 삼아 쿠키! 네가 올라오니까 바닥이 온통 보랏빛이 됐어! 아까오던 보석 때문인가 봐요. 지팡이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아까 그 보석이 차원문의 열쇠가 된 거구나! 빛의 기둥이 솟아오른다! 다들 준비됐어? 옆에 쿠키를 꼭 잡아! 당연히 준비됐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난 안 무서워! 바닐라 왕국의 마법이라면! 보물하고 날 갈려놓지 못할걸? 드디어! 나의 귀연을 선언하고 왕국을 세울 때야! 잠깐 기다려! 블랙 레이즈만 쿠키! 이걸 꼭 받아줘! 도시락이야! 내일 젤리를 조금씩 모았어! 너희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너희를 위해서라도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어! 더 훌륭한 치료사가 되어서 올게요! 블랙 레이즈만 쿠키! 치료사 맛 쿠키! 잘 다녀와! 서, 선물 사다 주시고요! 이들아! 차원문으로 뛰어들어! 가자! 다들 나와! 드디어! 드디어 바닐라 왕국에 도착했어! 바닐라 왕국이여! 왕의 후손이 돌아왔다! 어서 나와서 반영회를 해야지! 내가 바닐라 왕국을 찾아내다니! 이건 마법의 역사에 내 최고 업적으로 남을 거야! 저기 보여! 판초컬리처럼 정확한 규격으로 짜여진 고대 웨아스 양식의 건물들! 아, 거리를 걷는 왕국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뭐랬어! 바닐라 왕국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국이었잖아! 응? 내가 그랬지? 그랬지! 네 말이 맞았어! 그쵸! 익숙한 기분이 들어! 그런데 내 상상과는 조금 다른데요? 딸기맛 쿠키도 그거요? 이곳에선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의 냄새가 나요! 뭐? 난 보물 냄새만 나는데 어디냐 마지막 감탕을 하러 왔다! 다들 우리 목적을 잊지 않았겠지? 감탕도 좋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 커스터도 어쩌구야! 네가 찾은 붉은 카페에 여긴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 역시 왕은 카페 뒤로 행진해야지! 저 꼭대기의 상보요? 붉은 달이 걸려! 저기가 와플 로봇 제조 공장이 아닐까? 그럼 앞장서! 이왕이면 큰 보석상을 지나는 길로 앉아라구! 흠..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또 안쪽에서 완전 큰 환영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폭죽도 만들고 젤리도 굽고 환영파티 두 번 했다간 왕국이 거덜나겠다 이렇게 조용하다니 수상해 방심하지 않는 게 좋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구!